반윤희씨가 누구예요? 너.. 내꺼 해라.. 사지 맛있는게 낫다.. 쌉 혜자 아닙니까 여러분? 조화롭지가 못하다고 해서 혜자야.. 와.. 뽕 넣어도 되는거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이거 어때?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못 본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미 좀 답을 내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자들 엉덩이 큰 남자 좋아하나요? 뭐 좋아.. 안좋아.. 그거는 모르죽.. 아 맞다 맞다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저보다 박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좋은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고 제가 굳이 이거는 얘기를 안해도 되겠다 이런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고 앞으로는 이 중에서 또 뽑아갖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답변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해주시니까 이거 살까 말까 고민 걱정이신 분들은 여기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쭉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글 써주신 분들이 평소 어떤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시는지 잘 몰라갖고 데일리룩 같은 것도 종종 올려주시면 제가 그런 것도 참고를 해갖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데일리룩도 종종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데일리룩이 없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켓 살까요 말까요? 이 주황색 자켓인데요 댓글이 어깨뽕 불호 어깨뽕 너무 과해요 쿠머치뽕 자켓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깨뽕이 너무 과해갖고 불호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컬러도 약간 튀는 감이 있고 옆에 이렇게 파이핑 디테일이 있는데 베이트에다가 어깨뽕 이런 것까지 있어갖고 정말 이런 거는 쉽게 매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옷을 완전 잘 입으신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그렇지 않나 기본적인 베이지나 블랙 같은 그런 기본 컬러가 없으시면 그런 거를 먼저 구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원단도 되게 하늘하늘하고 얇은 그런 원단이라서 이게 매치하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디테일 빼고 어깨뽕만이라도 있었으면 그나마 노멀했을 텐데 요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화롭지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솔직히 제 스타일이 하지 않아서 아니 저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쇼차켓 쇼핑 고민 키가 근데 170에 몸무게가 44kg라고 하세요 제가 158에 지금 44kg 정도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마른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제가 봤을 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28,800원이면 좋은 것 같은데 키가 17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쇼차켓이라서 핏이 정말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성자분이 또 글을 올려주신 게 보통은 요런 쇼탄 기장의 옷들이 잘 안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델핏 몸매 그런 체형을 살려갖고 그냥 안에 있는 옷을 좀 짧게 가고 위에 있는 자켓을 좀 오버핏한 자켓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멋진 뿜뿜 하면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패션 모델 분들이 입는 그런 착장들을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켓은 쇼차켓을 사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쇼차켓의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면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 번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버사이징 대디자켓 샛옷 입으셔도 옷일 것 같습니다 약간 정려 손담비 느낌으로다가 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르고 별로면 반품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자켓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키가 너무 크셔서 체형을 살리셔서 조금 더 멋있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테스트용으로 한 번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가격이 괜찮아서 결론입니다 자 다음 색상이 고민되어서 올려봅니다 요즘에 안에 이렇게 나시에 위에 가디건 이런 스타일을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좀 약간 유행이잖아요 14,500원이고요 하늘색이랑 카키색 중에서 고민하시는 거라면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저는 하늘색이 더 예쁜 것 같고 댓글을 보니까 이미 하늘색으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하늘색을 추천해 주셨어요 댓글 너무 친절하세요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조금 여러 개 올려도 되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건가? 다른 거군요 이건 브이넥, 이거는 유넥 다섯 번째 18,000원, 8,900원, 13,000원, 14,000원 일단 바지부터 한 번 보면요 두 개 다 그냥 기본템으로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째는 가격이 이게 8,900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싸 패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한 번 구입하세요 구입하셔서 실패하면 그냥 반품을 하시든가 경험치로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착장에 그런 사진이 없어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품 사진만 봤을 때는 기본템? 이런 브이넥티 같은 것도 기본템으로 갖고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격도 두 장에 13,000원이며 집에 그냥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형이나 그런 체구 같은 것도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갖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칸골 바람막이 128,000원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세고 흔한 디자인이라 살지 말지 고민돼요 물론 나이키나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엔 또 뉴트로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칸골만의 감성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데일리 룩을 어떻게 입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람막이에다가 칸골 벙거지까지 한번 딱 해주면 핵 인싸 뿜뿜 하인실종에다가 쓰레퍼 찍찍 딱 끌고 딱 돌아다니면 21세기 반유니 각 올해 반유니 되는 그런 바람막이가 되지 않을까 우리 그 싸이월드 감성 그런 시절 때 좋아하던 요런 브랜드도 잘 찾아서 입는 것만으로도 트렌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진짜 감성지게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사지 마시고 집 앞에 나는 입고 나가는데 어? 쟤 뭐지? 뭔가 대충 입은 것 같은데? 뭐야 매우 감성적 약간 요런 느낌으로 딱 입고 싶으시다면 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요즘 분들 혹시 반유니씨 모르시나요? 딱 싸이월드에 프리스타일 Y 요거 딱 BGM 들어주면 끝났습니다 그 시대 인싸 카스 시대여서 모릅니다 카스 시대에요 반유니씨가 누구에요? 반유니씨를 모르다니 반유니씨 보여드릴게요 레게노 사진들이 있거든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얼굴 이렇게 가려야 된다고 요렇게 이거 몰라요 20세기 여자 지디였죠 그러니깐요 이거 반유니씨 입었다 그러면 다 따라야 됩니다 진짜 이 착장도 굉장히 예뻤죠 샤기컷 이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막 아디다스 슈퍼스타에 하미 하미 막 요런거에 요거 몰라요 요거 충격 충격 충격이라고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진짜 반유니씨 싸이월드 사진 뜨면 바로 이거 홀로 카라티 사고 어 이거 이런 카고 바지 하나 딱 사고 나이키 딱 요런 신발 하나 사고 샤기컷 미용실 갖고 샤기컷 타고 하시오 시계 딱 차고 난리났어 그리고 BGM 이거 깔아주고 사이월드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셀카 하나 딱 올려주면서 나는 오늘도 마음이 아프다 너 내꺼 해라 난 오늘도 학교라는 감옥에 살고 교도소에 아 그거 뭐지? 교복이라는 죄수복 이어폰 꽂고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아 이때는 이어폰이 아니에요 헤드셋이에요 헤드셋 아이폰 나오기 전에 그거 뭐지? 요거랑 아이리버거 핸드폰도 폴더폰 모토로라 요런게 딱 간지였거든요 턱으로 한번 핸드폰 닫아주면 그게 또 간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가 길었네요 156MB 50고기 한개 너가 과연 나의 알을 알까? 알 충전해주세요 애들 알 좀 싸줘 처음 샀던 MP3 노래 8곡 들어갔음 그때 그립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널디 트랙탑 세뚜세뚜 댓글을 보면 활동복 같네요 가격이 유행 지나지 않았나요? 프로가 많네요 여러분 영상에도 제가 한번 올렸는데 널디 트레이닝 올려주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레이닝복의 그런 근본 기본을 사고 싶으신 거라면 아디다스 나이키 요런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미 아디다스 나이키가 있는데 나는 또 다른 특별한 트레이닝을 사고 싶다 하시면 이 널디 제품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컬러가 개인적으로 저는 불호네요 그래서 아디다스 나이키 없으시면 그것부터 사시고 고민을 하셔라 반팔티 살까요 말까요?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사고 싶은 이유는 스트릿한 느낌의 반팔티를 찾고 있는데 가격대 저렴하고 디자인도 괜찮아 보여서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티셔츠를 봤을 때 약간 라푸시먼스 느낌이 나는 티셔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 18,000원이면 그냥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락시크한 이런 티셔츠 가격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라푸시먼스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거 사도 될까요? 커먼유니코 44,000원이고 제가 옷을 못 입어서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쁘지는 않는데 쉽지는 않는 옷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모델분이 지금 이렇게 입으셨는데 이 모델분이 입은 이 착장을 봤을 때도 이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바지가 약간 반바지의 패턴으로 뭔가 점점 이렇게 넓게 핏이 예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냥 진짜 슬랙스 라인인데 그냥 반바지 이대로만 싹독 자른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입었을 때 핏이 별로일 것 같아요 모델분이 일단 이 옷을 살리긴 했지만 이 옷 자체가 막 예쁘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전제 조건이 일단 제가 옷을 잘 못 입어서 이쁜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쁜지 잘 모르겠으면 사지 맛있는 게 낫다 이쁜 걸 사야지 이쁜지 안 이쁜지 이쁜지 모르겠는데 살지 말지 모르겠다 하시면 안 사시는 게 낫다 블레이저 고민 중입니다 지오다노 56,000원 자켓이 하나도 없는데 기본 무난템으로 괜찮은가 싶어서요 보리도리님 댓글을 한번 보면요 직접 매장에서 입어보시고 사이즈만 잘 고르신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1년만 지나도 확실히 소재는 저렴이 보세보다 지오다노가 더 낫습니다 일반 1타 핏이라 트렌디하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대신 기본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룩이든 연출하기 쉽다는 거죠 추천 추천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보리도리님이 다 하셨다 이런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의 사이즈가 1cm만 달라도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서 입어보시고 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정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약간 중요한 자리에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켓인 것 같고 요즘 또 블레이저는 오버핏이나 데디핏 이런 게 조금 더 트렌디이긴 한데 요건 약간 오피스룩 이런 거에 좀 가까워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매장 가서 한번 입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러 왔어요 체크자켓 어떤가요? 17,900원 오 이 아래 거는 아니죠 이 아래 거는 사시면 이제 비추천드리고요 이 중간 거 요거를 사신다면 저는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원단값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7,900원이면 경험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티몬에서 만 얼마 주고 요런 체크자켓 한 샀거든요 혜자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산지는 조금 꽤 됐어요 한 2달 3달 정도 됐는데 저도 티몬을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이라서 13,000 얼마인가? 아무튼 만 원대에 샀는데 입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 사놓고 봉투에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어 지금 굉장히 아저씨 같네 되게 아저씨 같다 여기에 이제 벨트까지 요렇게 포인트가 있어갖고 벨트로 요렇게 요렇게 입을 수 있는 건데 요것도 제가 만 얼마 주고 티몬에서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아 예뻐요? 괜찮나요? 저거 사세요 사진부터 저기 됐구나 아 그런가요? 아 다행이네요 티몬에서 진짜 잘만 고르면 회사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름 반팔 티셔츠 골라주세요 이게 1번 요게 2번 와 여러분 이 댓글이 이제 카페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요 와 저 한번 댓글도 한번 볼까요? 둘 다 예쁘다 둘 다 예쁘다 일단 1번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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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박빙이다 여러분들은 1번 2번 중에 뭐가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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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 2번이 더 많네요 둘 다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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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여기 지금 생방송 댓글에는 2번이 훨씬 많네요 1번은 무난하고 2번은 좀 상큼하다 여름에 티셔츠 어차피 여러 개 사야 되니까 그냥 두 개 다 사시면 어떠실까 둘 다 사는 걸로 둘 다 이쁘네요 카라 반팔 니트 색깔 골라주세요 뉴스베스 거고 약 56,000원 특이한 옷 첫 올이에요 아 피팅도 이미 해보셨구나 피팅 해봤을 때 편했고 소재도 에어컨 틀 때 춥지 않고 덥지도 않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한 줄 요약해주셨네요 끌리는 건 라벤더인데 올리브 그린은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음 옆집 할머니 사드려야지 촌스럽네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은 스타일 어 굉장히 불호네요 근데 이미 지금 일단 나는 사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색깔을 골라 달라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저는 이 반팔티 말고 다른 반팔티를 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굳이 이 중에서 컬러를 골라보자면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만약에 제가 입는다면 저는 그냥 밝은 거 좋아하니까 오른쪽 그냥 쿨톤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른쪽 그냥 확 튀는 김에 그냥 아예 그냥 튀어버리자 이런 맛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가버리자 자 그다음 처음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크롭티인데 배에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돼 있네요 가격은 11,700원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크롭티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뽕 빼면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11,700원이고 박시한 옷밖에 없다 하시면 저는 요런 거 하나쯤은 가격도 괜찮으니까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핏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 바스트가 고민이시라면 뭐 뽕 넣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모델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딱 그 있잖아요 그 갬성 그 갬성 뭔지 알아요 모델 갬성 그런 걸로 입어도 상관이 없고 저는 아주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로면 이너로 입어도 될 거 같은데 가격만 보여요 어 그러니깐요 상체가 마른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른 분들이 내는 그 핏의 감성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림색 후드 집업 온판이 없고고요 할인해갖고 33,750원 지금 사고 나면 못 입고 옷장 안에 처박힐 거 같아서 구매가 망설여지네요 75,000원인데 33,000원이면 저는 사놓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고 싶네요 뒤에 이거 자수 이런 것도 너무 귀엽고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라서 곧 옷장에 처박히지만 다시 꺼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이거 살까 목록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만 담고 있는 컨텐츠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너그러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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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